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예약해놨던 박권답을 수령을 하러 왔습니다 잘 나왔죠 봅시다 얘는 어드밴스드 ms 조인트가 어디일까 이펙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이펙트 이쁘네 아 뭐야 팔꿈치랑 손이야 이거 이건 어디죠 어깨인가 이게 어깨고 이게 팔꿈치 쪽이랑 손 음 이렇게 썼어 아 클리어가 아니네 갚힌거가 이거 메탈릭 레드라 그래야 돼 메탈릭 오렌지 레드라 그래야 돼 메탈릭 레드 오렌지라 그래야 돼 오렌지 레드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음 부품은 짜잘짜잘 많네요 큰일났다 먹선 넣기 빡세겠다 오 2014년 꺼네 언제 꺼지 잠깐만 이건 hg 각건담 될 건가 으흐이 으흐이 그렇구만요 음 부품이 많네요 각건담 중에는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부품이 좀 많네요 아하 하하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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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무튼 음 자 그러면은 조립방송 때 바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각건담은 멈출 수 지금 멈출 수가 없다 음 역시 유파 동반골패는 왕자의 바람이죠 자 그러면 조립방송때 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! 빠빠시!